크리스천 크리에이터 운나 윙스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께서는 땡땡 본다. 그것은 뭘까요? 바라본다. 세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바라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빵을 한 입씩만 먹는다 해도 그 빵을 사려면 200데나리오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미 주님께서 알았다라는 것이죠. 이 200데나리오는요. 지금으로 치면 월급 한 7개월? 한 3천만 원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이 됐으면 누구나 다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기저귀 오기 전 여러분 기저귀 오기 전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다 알아본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아 주님께서 지금 이것을 알고 계시는 거야. 나한테 이렇게 환란을 주시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나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이끄시는 때예요. 나를 지금 내 마음을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에 빌립이 주님 제 계산은 이렇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얘기를 했다면 어땠을까? 그래서 나의 마음을 다 알아본다. 정말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믿음이 실제로 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마음이 됐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꿈을 꾼다. 요셉도 꿈을 꿔서 총리까지 됐잖아요? 꿈이라는 것은 비전입니다. 우리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렵잖아요. 환경이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면 요셉처럼 꿈을 꾸는 자는 복이 오는 예수님의 복이 오는 그런 것이죠. 제가 자살리망 상담을 하다 보니까 자살하는 사람은 뭐가 없는지 아세요? 무망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 감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어둠이 오면 우리한테 가장 먼저 뺏어가는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024년이 되면서 시즌이 바뀌면서 이제는 나는 없다. 주님께서 하시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내 꿈이다.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을 산다. 라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바로 기적이 일어나기 전 중보하면서 나눠준다. 그것이 키포인트입니다. 디모대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라는 겁니다. 네. 그 오병이어 사건에서 보시면 사람의 눈으로 빌립이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눠줬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빌립이 미리 알았겠죠. 네. 그래서 중보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그거를 믿으며 그냥 나눠주는 것 그것이 기적의 포인트 그냥 나눠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24년이 돼가면서 이 세가지의 미라클을 바라보며 저한테 주신 바로 그것이 청장년대 특별히 미혼이거나 자립이 어려우신 분들 그러신 분들을 많이 영혼을 붙여주셨고 그런 분들을 도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AI가 일자리를 장악하게 하고 크리스찬들이 청장년이 정말 어려운 활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윙스에서는 첫 번째 윙스 중보기도 라이브 선포기도 모임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 크리스찬 결혼 가정을 세우는 사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혼이신 분들 특별히 또 가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이번에 자세히 보기에 정보가 나와있으니 그 방으로 꼭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3번 말씀과 감사 외에는 우리가 이 꿈 비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힘 에너지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칙을 같이 선포하며 이 돌파를 하실 분 크리스찬 인생 수업으로 월요일날 또 모임이 있습니다. 같이 하실 분들은 자세히 보게 해서 그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 진짜 연합을 하지 않으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윙스가 이 평신도들 특별히 이 비즈니스나 일터나 이 자립이 안 돼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매일 말씀과 감사로 하루하루 만나를 구하면서 이 나아가는 요셉 7년의 그 기근을 준비하는 요셉 처럼 우리가 준비하기 원합니다. 같이 뜻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꼭 자세히 보기에서 저희와 함께 이 오병희여의 사건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